1. 주님이 당신의 사업을 축복할 것입니다. 2. 자전거 타는 법을 언제 배웠는지 기억하고 있는가? 올해 48세로 캘리포니아 잉글우드에 위치한 자전거 판매점 브누웰 바이시클을 운영하는 조지 터너는 어린 시절 자신이 탔던 BMX 산악용 자전거에 대해 경애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한다. 조지 터너, 48, owner of Pennywall Bicycles in Inglewood, California, talks with reverence about his childhood BMX dirt bike. 아, 그것은 자유였죠. 그 자전거를 타기 위해 무슨 짓이든 했어요.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말이죠. 조지는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고 해변이든 쇼핑몰이든 건설 현장이든 누비고 다녔다. 조지 터너리 사이를 뒤집고 들어가기도 하고 흙더미나 다른 장애물을 넘어가 보라며 서로 도발하기도 했다. 집은 집안일, 숙제, 신경을 굶는 형제 자매들 교회에 가기 위해 옷을 차려입는 것을 의미했다. 자전거는 탈출을 의미했다. home meant chores, homework, annoying siblings, dressing up for church, a bike meant escape. 조지는 경외심을 생계수단으로 전환했다. 조지 transformed that reverence into a livelihood. 그는 2010년에 동네에 자전거 가게를 열었다. 그 전까지는 페덱스에서 택배기사로 몇 년 일하면서 온라인으로 자전거 장비와 액세서리 판매를 병행했다. 자전거 가게를 여는 것은 평생의 꿈이었다. 조지는 가게의 이름을 부누엘 바이시클로 지었다. 부누엘은 창세기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한 장소다. 조지는 그의 미래와 씨름해 왔다. 평생 남을 위해 일할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사랑을 추구할 것인가? spend the rest of his life working for someone else or pursue his true love. 많은 사람은 열정을 독력삼아 사업을 시작한다. 소상공관리청에 따르면 그 중 약 60%는 10년도 안 돼 문을 닫는다.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이 된 지금 조지는 자신도 그 60%에 들어간 건 아닐까 두려웠다. 분유엘은 오히려 조지가 자신의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싸우는 장소가 되었다. 그곳은 또한 주님의 일, 즉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것을 구원하시는 일에 대해 배운 것이기도 했다. 문유엘 바이시클은 할리우드에서 고작 16km 거리에 있지만 세상의 이목에서는 한참 먼 번화가에 자리 잡은 작은 점포였다. 가게에는 판매 중인 자전거 부품과 장비는 물론 자전거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카운터 뒤쪽으로 작은 수리 공간도 있었다. 잉글우드는 다양한 민족적 배경을 가진 노동자 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다. 역사적으로는 LA 흑인 사회의 중심지였다. 오늘날 이 지역 주민의 거의 3분의 1은 미국이 아닌 곳에서 태어났고 절반은 집에서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 조지는 회상했다. 자전거 덕분에 말씀을 피우지 않았어요. 그것은 제 인생의 일부였죠. 그는 가게를 열면서 요즘 아이들에게도 자전거가 여전히 그럴 거라고 믿었다. 어렸을 때 조지는 주말이면 자전거 가게에서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자전거에 쓸 액소서리를 샀다. 성인이 되어서는 사랑형 자가전거를 타고 LA 카운티의 35km에 달하는 자전거 전용 해변 도로와 금방의 숲길 루트를 달리곤 했다. As an adult, he rode racing and mountain bikes up and down LA county's 22mile beach bike path and on nearby hill trails. 15년 전 결혼한 이후로 새 아이들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준 이도 바로 그였다. After marrying 15 years ago, he taught his three kids to ride bikes. 그는 자전거 가게를 열면서 아이들에게 반짝이는 새 자전거를 사주길 원하는 부모들로 가게가 북적이는 것을 상상했다. George opened penule, expecting parents to crowd inside, eager to buy shiny new bikes for the kids. 소년, 소녀들이 자전거 타는 즐거움을 발견하도록 도와줄 수 있기를 고대했다. 그래서 그가 그랬던 것처럼 발성을 피우지 않도록 돕고 싶었다. He looked forward to helping boys and girls discover the joy of riding and stay out of trouble, just as he had.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기 위해 모이고 건강한 야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지역사회의 모임 장소를 꿈꿨다. He dreamed of a community gathering place where people could meet for rides and embrace a healthy outdoor lifestyle. 하지만 그 중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None of that happened. George는 요즘 아이들이 새로운 문물과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Kids these days, George learned, have a new love. 요즘 아이들은 크리스마스나 생일 선물로 자전거를 원하지 않더라고요. Kids don't want a bike for Christmas and their birthday, he says. 이제 그들은 삶은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핸드폰을 가지고 노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Now life is about playing video games or with their phone. 밖으로 나가 자전거를 타는 대신 그들은 전자보험호를 두고 있었어요. Instead of getting out and riding, they have the electronic babysitter. 그들은 삶은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핸드폰을 가지고 노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삶은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핸드폰을 가지고 노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모두 잘 쓰지 못합니다.